Q.A-T 1, 2, 3, 2, 3, 2, 3, 2, 1 2, 3, 2, 3, 3, 4, 4, 5, 6, 7, 8, 9, 9, 10 여기서 발을 보고 던졌는데 아이고, 발이 맞으면 됐습니다 메니저 나무! 이 미니뜨나 장면이었고요 공격권 SK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위니샷 속에 CAT 오edes지 조재현 조재현 멀리서 조금 짧습니다 경기 종료! 승리를 가져가도 원주동부 한 점차 짜릿한 승리로 4강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됩니다 정말 멋진 성공을 펼쳤네요 원주동부 치열한 승부 한 점차 짜릿한 승리로